윤석열 대통령의 협취를 시작했습니다. 더 민심에 다가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도 천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 민정수석실 부활 문제입니다. 대통령과 이재명 회동 때 먼저 이재명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장 여론을 정확히 보고 받으셔야 한다. 참모 역할이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하자 이재명의 말을 받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민심을 수렴하는 게 좀 미흡했다고 하면서 김대중 얘기를 꺼냈어요. 김대중도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가 한 2년여 만에 민정수석실은 역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부활시켰던 전례가 있습니다. 나도 김대중 대통령과 똑같은 걸 느낀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겠다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민정수석실 부활을 결심한 것 같습니다. 또 총선 전에도 민정수석실을 부활해야 한다고 하는 여러 주문과 요구들이 있었던 건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부활해서 민정수석실의 기능이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역대 민정수석실의 경우에는 그 기능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친인척 관리입니다. 친인척 관리. 두 번째는 고위공직자들 관리입니다. 그리고 사정이에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사정입니다. 공무원이 100만 명이 넘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민심청치입니다. 민심청치는 홍보수석실에서도 하고 정무수석실에서도 하지만 민정수석실의 민심청치는 좀 달라요. 그야말로 현장에 나가서 생생한 목소리를 대통령한테 직보하는 역할을 했어요. 김영삼 때는 민정수석실의 행정관들이 지역에 나가서 직접 민심을 들어서 보고서를 만드는데 이걸 어떤 비서관도 수석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김영삼 대통령한테 보고했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 YS가 머리가 나빠서 국가가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들 시중에서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그대로 걸러지지 않고 원색적으로 표현되는 게 민정보고서예요. 그러니까 그 민정수석실의 민심수렴 기능 이것을 이번에 적극적으로 부활하겠다. 그런 의지를 대통령이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적임자 찾기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친인척을 관리한다.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사정과 내부기강 단속을 한다. 이게 다 법적인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민정수석은 검사 출신, 그것도 그냥 평검사가 아니라 검사장 정도 지낸 산전수전, 공중전과 같이 다 경험을 한 사람들이 민정수석을 맡아왔어요. 자연스럽게 하자면 이번에도 검사 출신에서 후임자를 발탁하는 게 순리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또 검사냐 하고 공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지금 주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로는 공격받아도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켜놓고 신인척 관리도 안 하고 고위공직자 사정도 안 하고 오로지 그냥 민심만 수렴하면 되냐 그러면 굳이 민정수석실까지 부활시킬 필요는 뭐 있어요. 홍보수석실을 강화하든지 정부수석실을 강화하면 되지. 물론 민심수석이라고 하는 중요한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한 민정수석실 부활이지만 동시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정이나 신인척 관리도 민정수석실이 아니면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역대 정권이 그렇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김대중이가 폐지했다가 부활시킨 것도 다 이유가 있지 않냐. 역대 대통령들이 민정수석실에 수석을 검사 출신들로 임명해왔던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다. 그런 점에서 미리 욕먹을 거 비판받을 것 때문에 꼭 해야 될 일도 주춤하는 이런 식의 우유부단함은 없었으면 좋겠다. 저는 민정수석실을 부활하고 그 자리에 최적임자를 선임하는 것이 당당한 방법이다. 그런데 역대 정권들의 전례를 비춰보면 역시 검사 출신이 가야 민정수석실이 제대로 역할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은 이미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다. 그런 상황들을 대통령이 꼭 필요하다면 국민들께 직접 설명하면 될 일이다. 괜히 그런 거 가지고 미리 겁먹고 우왕장할 필요 없다. 그 말씀 제가 드립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엉터리 보고서로 대통령을 공격했어요. 이재명이가. 이재명이가 제가 잠시 후에 여의도 뒷담화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만 정말 역사에 없는 짓을 했어요. 대통령하고 대화하자고 만났는데 A4권에 들고 15분 동안이나 그걸 줄줄줄줄 읽어가는 것을 대화를 합시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A4를 읽어 내려갈 때 이재명이가 독재화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독재화. 민주화에서 독재화가 진행되는 국가 중에 하나다. 라고 하는 스웨덴 민주주의 연구소 2024 민주주의 보고서를 인용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로 가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한경닷컴이 이재명이가 무슨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대통령한테 독재하지 말라고 공격을 했는가. 그래서 스웨덴 민주주의 연구소의 보고서를 확인을 했어요. 한국 관련 기술이 한 페라가리프 정도 담겨져 있는 보고서였다고 하는데 어디서 이런 걸 끄집어냈는지 참 기가 기가 막히네. 이 짧은 내용에 그런데 읽어보니까 한국 상황에 대해서 엉터리가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2017년에 헌법재판소 탄핵소추한 인용으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2016년에 퇴임했다고 쓰고 있어요. 이 보고서에는 한국 대통령 선거가 2022년이죠. 2022년 3월에 있었죠. 이걸 2021년에 한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고 쓰고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팩트도 엉터리로 쓰고 있는 그런 보고서를 가지고 대통령 인기도 4년이라고 썼답니다. 처음에. 이런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에 보면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하락했다고 하면서 부패 스캔들로 인해 일어난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대통령 탄핵을 끌어내며 지수 상승 계기를 제공했고 문재인이 취임해서 예전으로 돌려놓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성평등에 대해 공격하고 전임 정권에 대해서 강압적 조치를 하면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이런 정도로 써놓은 거예요. 전부 엉터리죠. 팩트가 다르고 엉터리 주장해요. 이걸 가지고 무슨 대단한 무엇처럼 이걸 가지고 이재명이가 세계에서도 한국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한다고 하면서 대통령을 공격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기본적인 팩트도 잘못되어 있고 엉터리 주장을 하는 보고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자파 진영에서 그런 것들이 많아요. 자파가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널려 있어요. 또 자파 연구소들 중에 상당 부분은 그동안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북한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거 용역받아서 하듯이 했던 연구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파들 중에도 제대로 학문적 근거를 갖고 학문적 신뢰를 갖고 활동하는 자들도 없는 건 아니지만 대다수 자파 연구소들은 어차피 세계혁명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구들의 주장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게 대중들을 선동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인식을 종북주사파들 만큼이나 투철하게 갖고 있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엉터리 보고서를 찾으려면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조악한 보고서들도 있어요. 북한 애들이 써준 보고서를 지구들 연구결과라고 엉터리 번역을 해갖고 발표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서 북한한테 돈받아 챙겼던 지난 수십 년간의 좌파운동 역사 중에서 가장 부끄러운 부분으로 기록돼 있어요. 스웨덴 민주주의 연구소가 어떤 데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이보다 훨씬 더 엉망진창인 보고서들도 많이 있다. 그중에 하나 가지고서 이재명이가 인용해서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비난했다고 하니 참으로 이건 지나가던 소가 지나가던 소뿐만 아니라 지나가던 고양이까지 웃을 일이다. 이렇게 대통령과의 회동을 개판으로 만들어놓고 더불어민주당 회동 다음날부터 일제히 대통령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없는 이만 못한 회동이었다. 우이 독경이었다. 이렇게 서로 할 말만 하고 헤어지는 회담은 없는 이만 못한 아니 할 말만 하고 돌아간 게 누군데 그래 대화하자고 만나서 10페이지짜리 A4를 15분 동안 읽는 자가 그게 대화하겠다는 자입니까? 그야말로 누가 할 소리를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자들이 움직이는 게 회동이 성과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마이동풍 우이 독경 불통이었다. 이렇게 지금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들이 5월 2일 내일입니다. 5월 28일 인기 마지막 날이죠. 국회 본회의 열어갖고 특검법 하겠다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대통령 회동은 지구들의 입법 폭주를 정당화하기 위한 장치로 이용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럴 계획을 가지고 이 자들이 대통령 회동에 임했다. 처음부터 당연히 실무협의회에서는 그래도 억담하고 대화는 비공개를 합시다. 이걸 내놓고 거부를 못해서 일단 그렇게 하자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놓고서 지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거예요. 대화에 ABC도 어겨버린 자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앞으로도 자주 만나자 이번에는 우리가 국회로 가자 참 통 크게 이렇게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대인배 모습을 제가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대화는 상대가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이번에 보여준 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다. 처음부터 지구들 구도 짜놓고 입법폭주 다 계획해놓고 마침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니 그러면 그거를 자신들의 입법폭주를 정당화하는 쇼로 무대로 이용해 먹자.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홍철우 정무수석 깜짝같이 속여 먹고 그래 그래 그렇게 합시다. 해놓고 나서 판을 벌린 거다. 앞으로도 대통령의 얘기대로 저 이재명을 상대로 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대화 해나가야 되겠지만 언제든 이런 식의 공작과 꼼수가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점을 경계하면서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선관위 완전히 청산 해야 된다. 선관위 사무총장이 상근자로서는 장관급으로 제일 높아요. 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하는데 이 사람은 비상근이에요. 실제로 선관위의 최고 책임자는 사무총장입니다. 장관급 사무총장.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선관위에서는 황제죠. 왕이에요. 그러면 왕의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황태자. 세자죠. 실제로 김세환이라는 자가 선관위 사무총장을 할 때 김세환의 아들이 선관위의 직원으로 특채가 됐는데 그때 선관위 안에서는 김세환이라는 자의 아들을 세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세자로 불렀대요. 선관위 직원들끼리는 김세환이라는 자의 아들은 2020년에 인천 강화군 선관위의 경력직으로 채용될 때 특혜를 받았고 바로 상급기관인 인천 선관위로 옮겨갈 때도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이 세자 채용을 비롯해서 선관위가 10년간 모두 291차례 에 걸쳐 경력직 공무원 채용 을 했는데 그 291차례 경력직 공무원 채용 모든 채용에서 291차례 채용해서 291차례 채용과정 전부 비리와 규정위반이 확인됐다. 이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100% 비리 100% 규정위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규정위반은 무려 1200건 이 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선관위 직원들의 직원들의 아들 직원들의 딸 직원들의 예비사위 21명이 합격했고 21명 중에 12명은 부정합격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감사원 감사 중간 결과 발표예요. 그래서 감사원은 사무총장 차장 등 전위원직 직원 27명에 대해서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고 또 다른 직원 22명에 대해서 채용 비리 연루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낸 상태입니다. 모두 합치면 43명 27명 22명이니까 41명이네요. 49명이네요. 성관위의 감사원 감사는 60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감사원은 직무감찰을 하는데 성역 없이 합니다. 대동영실도 감사받아요. 그런데 성관위는 우리 헌법기관이야 너희들이 어디가미 라고 허부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 감사는 성관이 설립 이후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받은 직무감찰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경력직 직원 채용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성관위 감사에서 드러난 인사비리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성관위 간부의 자녀를 시군구 성관위의 경력직으로 특혜 채용했다. 간부 자녀의 원소속 지자체에 전출동의 압박을 했다. 지자체가 다 선거로 뽑히고 뽑히는 상황인데 성관위가 압박하면 안 들어줄 지자체가 누가 있겠어요. 선출직에 멱살을 딱 잡고 있는 게 성관위인데 점수 조작 등을 통해서 간부 자녀들을 선발했다. 그리고 다른 자원자들은 임의로 탈락시켰다. 이렇게 해서 채용한 후에는 특혜성 전보를 해서 출세시켰다. 선관위 사무국장은 가짜로 병가를 냈는데 그리고 그걸 자기가 셀프 결제하고 무려 170일 넘게 해외여행 다녔다. 선관위 직원이 근무 시간에 로스쿨을 다녔다. 정은 40%를 초과해서 고위직을 임명했다. 그리고 1급 상임위원 자리는 여러 직원들끼리 서로 돌려가면서 갈라먹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공기업을 시내 직장이라고 하죠. 이 선관위는 시내 직장 윗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기관 감찰을 하면 직무 감찰을 하면 인사비리로 한두 건 적발이 되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채용비리가 발견된 기관은 선관위가 처음이다. 특히 사무총장 왕인 사무총장 아들 뽑으려고 없는 자리 만들고 그리고 나서 면접관은 아버지 동료들로 구성하고 면접에서 최고점 받아서 합격한 아들을 아무 규정도 없이 관사까지 제공해주고 또 다른 총장의 딸을 선발할 때는 아예 면접위원들한테 야 그 점수 주는 자리 빈칸으로 제출해 해서 점수를 조작해 집어넣고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게 사무총장 사무초장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징계를 하면 퇴직금 못 받거나 절반밖에 못 받거나 그러고 다른 기관에 취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징계하기 전에 바로 면직 처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연금수령에 불이익을 안 받도록 해줬고 다른 공직에 재입령이 가능하도록 딱 해줬어요 야 진짜 양아치 의리는 확실하게 지키는 집단이네 그래서 이런 선관위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그런데 선거관리를 하는 기관이 없을 수는 없으니 완전히 해체하고 다시 구성하자 정론 이치이었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감사원의 조사를 받을 때 전화기를 전부 내용을 지어가지고 깡통폰 노트북을 전부 내용을 지어가지고 노트북을 제출했어요 또 직원들은 면접서류를 갈아와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이런 짓을 하면 증거인멸로 바로 처벌이 되는데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데 감사원은 강제수사권이 없는 이유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감사 방해 말고는 따로 적용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1.4.1원에서 전해드렸듯이 감사 방해 행위도 지금 2심에서 엉뚱한 결론이 나와가지고 지금 대법 상고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관위가 특히 이런 시중 잡배만도 못한 이런 증거인멸 행위들을 대놓고 했어요 감사원은 2022년 정기감사에서 선관위에 인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인력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자료를 거부했어요 자료 제출을 선관위는 사전 점검 과정에서 5급 승진심사 업무의 잘못이 있었음을 발견했어요 그래놓고는 그 5급 승진심사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5급이 아니라 다른 직급 승진심사 자료만 제출했어요 지급들이 점검해 봐서 문제가 없는 부분만 자료 제출하고 정작 자기들이 문제가 있다고 발견한 부분은 제출을 안 해버린 거예요 감사원이 여러 차례 왜 5급은 제출 안 하냐라고 독촉했지만 선관위가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감사원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승진 비리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피하기 위한 선관위에 온갖 꼼수들이 동원이 되는데 감사원 간사 안 받겠다고 헌재에다가 권한적인 심판도 청구하고요 감사 대응을 준비하는 중에 업무상 잘못이 발견되자 이걸 아예 은폐해버렸어요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그리고 이 사무총장이라는 자는 퇴직할 때 자기가 쓰던 휴대전화 노트북을 무단으로 반출해가지고 가져갔다가 감사 대상이 되자 데이터를 다 삭제해버리고 깡통폰 깡통 노트북을 제출했어요 또 채용 비리로 연루된 직원들은 감사가 임박하자 채용 관련 파일을 삭제하고 문서를 파쇄해버렸어요 이런 짓을 선관위가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꼬투리가 잡혔냐 강제수사도 안 했는데 어떻게 꼬투리가 잡혔냐 감사가 한 번 더 있었거든요 이 감사원이 지난해 7월에 선관위 직원들의 업무용 PC를 포렌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2022년 감사에 대비해서 5급 승진 심사 자료를 숨기는 방안을 담은 내부 보고서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A4 한쪽짜리 보고서에는 교육점수를 채우지 못한 사람을 승진시킨 것이 법령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선관위는 그래도 되는 재량권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내용과 함께 그러나 어쨌든 감사원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있는데 제출 안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써있는 보고서가 발견된 거예요 감사원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당시 박찬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송봉석 사무차장 이 감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냈습니다 서울 선관위 직원도 이거는 중앙선관이고요 서울의 선관위 직원도 감사를 앞두고 관련 문서 파쇄했다가 적발됐어요 감사원 관계자는 선관위 직원들이 자녀 특혜 채용 등 중대한 인사비리에 대해 관행 이라면서 별것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거나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등 감사에 강하게 저항합니다 어제 선관위의 비리 백태에 대해서 전해드렸고 여러분들이 정말 분노하셨습니다 언론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선관위를 아예 해체해버리자 차라리 차라리 선관위 없는 게 부정선거 막는 데는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까지들 있었는데 선관위를 해체할 수는 없죠 해체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해체 수준으로 완전히 재구성하지 않으면 부정선거는 말할 것도 없고 완전히 무소불위의 법의의 기간처럼 수십 년간 부패에 온실이 되어온 선관위 에게 더 이상 선거를 맡길 수는 없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의료계는 응답하라 지금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끊임없이 대화하자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의료계는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협에 임현택이라는 자가 의협회장으로 취임했어요 센소리하면 신문에 자꾸 나니까 자꾸 센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잘못된 정책 죽을 각오로 막아내겠다 의협회장의 취임일성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지금 석 달 가까이 되고 있는 의료 사태 또 때문에 당장 환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의협회장이라면 취임 제1성이 바로 그 환자들과 환자 가족들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죄송스러운 말씀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의협이 언제부터 이렇게 무슨 대단한 투쟁단체가 됐는지 네 뭐 걔는 지져도 기차는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 이 시기에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협의 임현택이 뭘 떠들어도 정부는 할 일을 하면서 가야 됩니다 어제 한독총리는 중대본회의를 열어서 전공의의 연속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 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공의가 36시간이라고 하면 하루하고 딱 반 늘 꼬박 연속해서 일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뭐 이게 어쩌다 하루가 아니라 이걸 5년간 계속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방전이죠 방전 이런 거 이제 못하게 하겠다 물론 자율적인 추진을 통해서 한독총리는 중대본회의에서 전공의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17일까지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합니다 총 218개 전공인 수련병원 중에 참여 희망하는 병원에 한해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합니다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때는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죠 정부는 여기에 참여하는 사법 시범기관 들에 대해서 차기 수련 환경 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거 평가하려고 그러면 행정력이 평가 준비에 매달려야 되잖아요 그런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제시될 수 있습니다 또 의료진의 겸직 허가 를 위한 논의도 진행했습니다 환독수 총리의 발언입니다 개원위가 타 의료기관의 응급실 등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권역외상센터 전문의의 센터 외 응급실 및 입원실 진료도 허용하는 등 의료현장의 규제도 개설해 나가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서 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 이게 직접 한독수 총리가 알렸어요 지금 40개 의대인데요 40개 의대 중에 서울에 있는 8개 의대는 정원을 증원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32개 대학은 다 자율적으로 몇 명을 증원하겠다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요청이 대학교육협의회 이게 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것이니까 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이 돼 있어요 대교육협의 이 의대 의 최종 요청을 최종 승인하면 그걸로 확정되는 겁니다 정부는 이렇게 될 경우에 대개 지금 1550명 합쳐보니까 1550명을 더 늘리는 걸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 정부는 의대들이 증원된 학생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도록 인력이나 시설 등 교육여건 마련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가 한 번 더 의사들에게 호소합니다 환자분들의 가슴은 불안감으로 타들어가는데 일부 교수님들은 환자 곁을 떠나겠다고 하신다 의대 교수님들께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환자 곁을 지켜주시고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들도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 국민의 고통보다 환자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국민과 환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래의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현장으로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란다 이제 의료계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연금개혁은 안 된다 조금 더 내고 엄청 많이 받는 더불어민주당과 좌파들이 선호하는 연금개혁 일안 그리고 지금처럼 받때 더 많이 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지금부터라도 줄여주자고 하는 진정한 의미의 연금개혁 이 안 이 두 개를 가지고 이른바 공론화위원회가 투표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 안이 다수였는데 설명을 듣고 나서 일안이 다수가 되어버리는 이 황당한 경우가 지금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개편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또 보건복지부도 이란이 다수라고 하는데 이것은 미래세대에게 모든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표현은 이렇게 안 했습니다만 그런 취지의 입장 발표가 이미 있었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또 어제 집회를 가진 민노총 등에서는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란 본포주는 이란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을 흔히 소득보장안이라고 하는데 그거 소득보장이라고 번드러하게 말하지 마라 부담 가중안이다 미래세대 부담 가중안이다 국민의힘은 이 이란이 미래세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현세대의 부담을 미래세대로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넘길 거면 미래세대의 발언도 들어봐야 되지 않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세대의 발언은 어떻게 듣냐 하지만 추정해볼 수 있지 않냐 또 10대들한테 20대들한테 더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너네 이렇게 되면 너네가 40살 됐을 때 50살 됐을 때 이렇게 더 부담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봤어야 되지 않냐 윤창현 의원은 지금 태어난 사람들이 이란 대로 가면 40살이 됐을 때 본인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10세 이하 국민들의 의견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말씀드린 대로 복지부도 이 안이 이란이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시키는 아니다 현재보다 재정을 더 악화시켜 재정안정을 위한 연금개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시킨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그런데 조선일보는 국민의 미래가 걸린 연금개혁 5월 중에 처리할 기회가 있다고 사설을 썼어요 지금 이대로 처리를 하면 이른바 공론화 위원회에서 어쨌든 다수가 나온 제대로 된 공론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이란으로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합니까 그래서 이거 계약하라는 얘기냐 도대체 이루고 봤더니 조선일보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란과 이안을 절충하래요 이게 절충이 됩니까 방향이 정반대인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선동적인 주장 특히 이란을 설명한 김현명이라는 자가 자기가 실수로 숫자를 잘못 썼다고 그러잖아요 이 자가 실수할 자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연금만 연구한 자인데 실수한 걸 자기가 알고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쳤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호도한 공론화위원회의 다수의견을 국민의 다수의견이라고 간주하고 밀어붙이겠다는 게 지금 자파인데 이것은 참고자료에 불과해요 국회 연금특위 자체가 자기들이 안을 내는 기구가 아니에요 그냥 제안하는 거지 결국 결정은 누가 합니까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헉한 이런 무슨 공론화위원회니 뭐니 이런 절차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우리 의료개혁할 때 2000명 충분히 여론 수렴해서 정부가 안을 냈잖아요 진통을 겪었지만 그래서 지금 1550명으로 지금 수렴되면서 가고 있잖아요 특히 연금 문제는 특수직종 의료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전 국민이 다 직접적인 당사자들이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 미래세대가 당사자인 거예요 이런 점들을 책임있게 정부가 안을 내고 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추진해가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조국 사태는 사법부 책임이 크다 조국이가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라도 정치 계속하겠다 했어요 왜 좀 황당하잖아요 감옥에 갈 자가 정치 계속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앞으로 10년간 정치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2심에 2년형 받았잖아요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바로 감옥합니다 2년형을 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참정권이 제한되는 거예요 2년형을 받으면 3년형을 받으면 10년간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가 지금 2년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피선거권 제한돼도 5년만 제한된다 형 살고 5년이니까 2년 살고 나서 그때부터 5년간 제한되니까 7년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7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차기 대선은 2027년이잖아요 그 다음 대선은 2032년이잖아요 그때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감옥살이 2년하고 나오고 피선거권 5년이 제한돼도 다음 다음 대통령 선거에는 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0년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가 대통령병에 걸려도 아주 단단히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교섭단체 안 해도 돼 12명으로 충분해 나 이재명한테 고개 안 숙일 거야 이런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이렇게 활개치고 국회의원 뺏지 달고 정치를 할 수 있게 된 거는 도대체 왜 그럴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참 희한한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이게 사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사법부의 책임이 우선 이 조국이 재판을 1심 만 3년 2개월 끌었어요 2심이 1년 끌었어요 벌써 감옥 갔어야 될 자가 여전히 유죄 확정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출마도 하고 배치도 달게 된 거예요 이게 4년식이나 끌 재판입니까 도대체 사건이 복잡하긴 합니까 또 2심 재판부가 징역 2년 실형하면 통상적으로 그냥 법정 구속되는 건데 이걸 구속을 안 시켰어요 재판 지연에다가 불구속 결정까지 사법부가 조국이 봐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놓고 이게 대법원에서 정리를 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조국이가 2심에서 받은 2년형은 국회의원직 박탈과 피선거권 제한에 해당되는 거니까 지금 국회의원 임기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데 어차피 박탈을 끌으면 최대한 빨리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냐 대법원이 그 정도 책임은 좀 느껴라 하급심에서 제대로 못했으면 대법원에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지 않냐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른 거 다 떠나서 재판 신속하게 하겠다 재판 지연 얻겠다고는 약속하지 않았냐 청문회 때부터 그럼 지켜라 하급심에서 못한 거 대법원이 최대한 집중심리를 했으라도 빨리 끝장내라 비슷한 사례가 한명숙이었어요 불법정치자금 9억 원을 받고 기소된 한명숙이 2심에서 징역 2년 받았는데 법정 구속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2년이나 걸렸어요 대법원 확정 판결 후에 감옥은 갔지만 진작 감옥 갔어야 될 자가 2년 동안이나 바깥에서 온갖 소리 하면서 다녔던 거예요 통상 형사 피고인이 구속되면 1심은 6개월 2심 4개월 28개월 38개월 이렇게 구속기간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속기간 안에 재판을 끝내야 되는 거죠 구속사건은 그런데 불구속사건은 그런 제한이 없어서 선고가 늦어지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불구속이라는 게 발롱권 보장하기 위한 취지지 죄를 지었는데도 감옥에 안 보내기 위해서 시간 끊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특히 불구속사건도 구속사건에 준해서 재판은 진행해야 되지 않냐 최소한 불구속만으로도 특혜를 주는 건데 구속된 피의자들에 비해서 거기다가 재판까지 끌어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죠 특히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는데 2심과 대법은 3심을 빨리 진행하지 않으면 원래 국회의원 자격도 없는 자가 계속 국회의원 입법부 국민의 대표를 행세하게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더 빨리 재판 진행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박지원의 개 XX 박지원이가 개XX라고 김호진이 방송에 나가서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가는 줄 모르고 했다고 나중에 변명하는데 저는 박지원이 같이 교활한 자가 방송에 나가는 줄 모르고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방송 나가는 줄 알면서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박지원이가 개XX라고 정말 시정에서도 잘 안 쓰는 그런 쌍욕을 김호진이 방송에서 했어요 그리고 그게 방송을 탔어요 그 개XX라고 쌍욕을 한 상대가 누구냐 김진표입니다 지금 국회의자 김진표한테 무슨 원한이 있냐 최상병 특권법 직권상정 하려는 데 이자가 안 하고 지금 외국에 가려고 그러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 이 쌍욕을 했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전에 국회의장 지내던 박병석이도 호출당하고 그리고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끌어들였습니다 박지원이가 개XX라고 하는 쌍욕을 하면서 박병석이 김진표 윤석열이 다 개XX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김진표 더러 김진표는 5월 4일부터 14일 동안 미주 남미 쪽 방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요 김진표한테 가기 전에 최상병 특권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해 라고 지금 계속해서 압박을 가고 있는데 김진표는 야 특권법은 여야 합의로 그동안 해왔어 여야 합의를 해 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 개딸 똘만이들이 일제히 나서서 지금 김진표에게 집단 린치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익표라는 자 원내대표인데 최상병 특권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김 의장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기 어렵다 이게 국회의장 임기가 끝날 무렵이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국회의장이 가고 홍익표도 같이 동행하고 이렇게 순방단이 짜여져 있는 모양인데 홍익표가 나는 못 가 그러면 이러고 버텼어요 아이고 김진표 좋아하겠네 홍익표 같은 자하고 2주간을 동행한다 그러면 괴로운 일이잖아요 민주당 30여 명도 필사적으로 순방을 저지할 것이다 김진표가 애초부터 국민의힘 편이었어 환장하겠네 이런 소리까지 나옵니다 국회의원이 입법부 수장인 자기당 소속이었던 김진표 의장한테 하는 말들이 이렇습니다 박지원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김호준 방송에 나가서 개XX라고 쌍욕을 한 겁니다 야 특근법을 의장이 직권상종 안 해? 해외에 나가? 개XX 이렇게 한 거예요 박지원이는 김진표 의장을 김진표 의장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저거 놈 이렇게 부르면서 거기다가 개XX라고 까지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말이야 원래 우상호가 국회의장 해야 한다고 했어 우상호가 의장했으면 이렇게 안 하지 김진표의 오늘이 있기까지 내가 김대중 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걔 차관 만들어주고 수석 만들어주고 장관 다 만들어줬는데 아유 저거 안 돼 이런 식이에요 김대중 때 박지원이가 그야말로 실세였으니까 그리고 김진표가 경제관료로 있다가 김대중에 의해서 차관되고 수석되고 장관도 했으니까 요대모까지는 박지원이가 김대중이는 죽고 없으니까 박지원이가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네요 그러니까 뭐 이거저거 그러는 거예요 이거저거 그러면서 박병석이 김진표 똑같은 X들 그러자 이 김어준이가 그 똑같은 X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그러고 나서 박지원이가 뭐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음악이 깔려 있어요 원래 대람할 때 음악이 안 깔렸겠죠 문제가 되니까 음악을 깔아놨어요 그런데 뉴스 왕관 뉴스가 음악으로 가려진 부분을 다시하게 들어보니까 박지원이가 X지 윤석열이나 다 똑같은 X지 진짜 개 XX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박지원이가 이렇게 막 쌍욕을 섞어서 얘기를 하자 김어준이가 그래도 방송 경력이 꽤 되니까 이거 지금 생중계라고 사실을 짚어줬어요 그러자 박지원이가 지금 방송 나가는 거야 하면서 아무튼 나는 소신껏 얘기했어 이렇게 했는데 짐짓 방송 나가는 줄 모르고 지금 대충 덮으려고 한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박지원이가 거기서 끝낸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김진표를 향해 비난을 이어갔어요 그러면서 야 본래 말이야 의장 말기에 나가는 건 놀러 나가는 거야 이렇게 계속 박지원이가 거칠게 발언을 하자 김어준이가 욕설 취향할 의향이 있냐 이렇게 물었고 그제서야 박지원이가 욕설은 안 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하고 나서 방송이 끝났고 페북에다가 박지원이가 글을 올렸어요 방송 시작 멘트가 없어 방송 시작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적절치 못한 내용을 얘기했고 이 내용이 그대로 방송됐다 방송 중 이 사실을 알고 취소 사과를 했고 방송사에도 방송 직후 편집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후 여와를 막론하고 부적절한 언행에 당사자분들과 시청자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말씀을 올린다 앞으로 언행에 더욱 신중하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제가 잠시 후에 이준배 후보 이승환 전 후보를 모실 건데 모셔놓고 자 이제부터 방송 시작합니다 이래야 이분들이 방송 시작하는 줄 알아요? 그냥 하는 거지 어떻게 박지원이가 80이 넘었죠? 저희 정말 이런 얘기하기 싫지만 이 자료를 보면 정말 나이값도 못하는 독이 입으로만 오른 그런 노출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한테 의장 후보까지 거론하는 자도 있는 모양입니다 자파들 중에서는 그런데 박지원이가 잠깐 국회 본회의장의 의사봉을 잡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21대 국회가 다 끝나잖아요 22대 국회가 딱 개헌을 하면 의장이 없는 상태에서 개헌을 할 것 아닙니까 의장은 22대 국회의 당선인들이 뽑을 거니까 의장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의장을 선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입법부 수장에 의해서 국회가 운영이 되니까 그런데 의장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사회를 보고 의장을 뽑는 그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때 관례상 최연장자가 임시의장으로서 의사봉을 잡게 돼 있습니다 박지원이 이 자가 아마 최연장자일 겁니다 이번 당선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 자가 잠시라도 의사봉을 잡고 의장 선출 과정을 진행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 자가 현직 국회의장한테 개XX라고 하는 쌍력을 쓴 거 아니에요 이런 자한테 그래 본회의장에서 의사봉을 잡게 해야 됩니까 워낙 초록이 동색인 것들이 다 모여 있어서 제가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이한테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현재 국회의장과 대통령한테 개XX라고 하는 쌍력을 방송 뻔히 나가는 줄 알면서 했던 자한테 다만 10분이라도 본회의장 국회의사당 의사봉을 맡기는 것은 그야말로 국회 스스로 최소한의 자존심도 차리지 못하는 것이 될 겁니다 정론 1심이었습니다 어제 이재명이와 더불어민주당 정복조사파들의 행동은 동네 양아치들만도 못한 수준의 행패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이재명을 불러서 만났어요 그 자리에서 많은 이재명의 요구가 있었고 그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이 성의를 가지고 설명을 해줬어요 특히 이태원 특별법이 이러이러한 독소조항 때문에 위헌 소지가 크므로 그 독소조항을 삭제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것까지 양보를 해줬고 그래서 어제 그저께 여야 수석부대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여야 합의로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런 게 협치입니다 이런 게 협치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의 협치의 성과물 이태원 특별법 수정 통과를 한 직후에 한 직후에 김진표 국회의장 이자가 박지원한테 개XX라고 욕설 듣고 나서 그랬는지 여야 원내대표를 부르더니 최상병 특본법 집권 상정하겠다고 밝힌 거예요 그 순간 더불어민주당 의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은 강력한 항의를 하고 이건 약속 위반이다 의사일정에도 없던 것 아니냐 지금 대통령과 이재명의 회동 이후에 여야 협치로 이태원 특별법 수정 통과를 한 직후인데 어떻게 이 협치에 의사봉소리가 사라지기도 전에 다시 폭주를 하려고 그러냐 강력하게 항의하고 다 퇴장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168명이 모여가지고 최상병 특본법을 밀어붙였어요 168명 중에 국민의힘 의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 김웅이가 퇴장하지 않고 남아있다가 특본법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김웅 입이 더러워질까 봐 더 이상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협치하자면서 뒤통수를 친 겁니다 뭐 그럴 줄 몰랐냐 하면 또 그만이에요 야 저것들 그럴 줄 몰랐냐 그래서 이제 이재명의 어떤 말도 진작부터 그랬지만 믿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약속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언론이 어떻게 협치하자는 그날 이렇게 폭주를 할 수 있냐 협치하자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폭주를 할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출 수 있냐 정치의 금도도 금도를 깨는 것도 정도가 있는 것이지 이런 비판 논조들이 대다수인데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가장 분노해야 될 조선일보가 보니까 일단 최상병 특검 통과한 걸 기정사실로 하고 오히려 여기서 대통령이 정치력을 가지고 잘 풀어야 된다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김진표 의자는요 우리 입법사상 가장 못난 자로 기록될 겁니다 어떻게 같은 당 지금 김진표는 당적을 이탈해 있지만 그래도 같은 당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지원이 같은 저한테 개XX라는 소리를 들은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그걸 단독 강행 처리를 합니까 국회의장 얼마나 더 남았다고 이 최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행사할 거라고 예상합니다만 일단 어쨌든 지금 어제 통과된 최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민주당이 변협회장으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서 그중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사흘 안에 이 2명 중에 1명을 의무적으로 임명하게끔 만들어놨어요 90일 동안 수사하고 미진할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협치를 완전히 깨버리는 좌파들의 입법 폭주가 있고 나서 1시간 30분 후 이례적으로 정진석 비서실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다 비서실장으로서는 아주 이례적인 강력한 성토 발언이 나왔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부권은 15일 안에 행사해야 됩니다 15일이 지나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정이 돼 버려요 15일 안에 행사를 하면 국회가 지구들끼리 알아서 날짜 잡아가지고 재의결을 할 건데 현재 국회 일정으로는 28일이 본회의 소집이 돼 있기 때문에 28일 날 재의결을 시도할 겁니다 재의결을 하면 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확정이 되는데 200명 저것들 못 모아요 그러면 여기서 최상병 특검법은 부결로 끝나는 거거든요 이거를 지난번 도이치모터스 특검처럼 재의결 날짜를 늦추는 것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5월 말이면 이번 21대 국회가 끝나버리고 처리하지 못한 모든 안건은 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자들이 28일 날 재의결을 강행할 겁니다 그리고 부결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22대 국회에서 이것들이 다시 추진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저들의 폭고 직후에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 했습니다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 자체가 좀 거부감을 주는 용어인데 뭔가 대통령이 고압적이고 권위적으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정확한 법렬 용어는 재의 요구권입니다 다시 의논해달라고 대통령이 요구하는 거죠 이것은 헌법제 53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권한이지만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의무다 왜 국회가 위헌 소지가 있는 또는 독소조항이 너무 많은 이런 악법들을 양산할 수 있거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종복주사파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럴 때 헌법수호를 선언하고 나선 대통령으로서는 그 위헌적 악법들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악법들을 저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 선서예요 그게 헌법을 준수하고니까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종복주사파들이 양산하는 수많은 악법들을 저지해야 될 대통령의 의무고 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 대통령의 제의 요구권이다 라고 관점을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는 박성재 장관이 이끌고 있는데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최상병 특검 폭주 후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상병 사건은 경찰에서 현재 경찰에서 업무상 과실 치사 관련 부분을 수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에 의해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수처에서 수사 외압 행사 부분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적인 사건이 수사가 종결되기 전에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수처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것으로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수사가 미진할 때에 대비해서 마련한 기관인데 그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해놓고 공수처의 수사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공수처라는 기관을 만든 제도적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법무장관이니까 법리적으로 설명했지만 최상병 특검이 특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을 법리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협치하자 그러면서 보기 좋게 뒤통수를 쳤습니다 그럴 줄 몰랐냐 할 수도 있지만 알았다 하더라도 뚜벅뚜벅 담대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 자유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무적으로 판단하면 이재명과 좌파들의 이 입법폭주가 오히려 여론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오면서 우리 자유우파에게는 위기이자 곧 기회인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정치적으로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과연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느냐 이것은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전 관련한 문제제기를 제가 잠시 후 고성국 칼럼에서 자세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작전지휘권 전환이 핵심이다 지휘권 전환이 핵심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최상병이 사망에 이른 그 과정은 간단합니다 수재가 났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통상 민간에서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 군이 구조하고 지원하는 업무 대민 업무를 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해병 1사단의 두 개 대대가 이제 차출이 된 거예요 그런데 군이 말이죠 군인들이 대대 단위로 병력을 이동하는 순간 이건 작전이 됩니다 작전 그냥 놀러가는 거 아니잖아요 대대 병력 두 개 두 개 대대 병력이 원래 주둔하고 있던 근무지를 떠나서 어딘가로 가서 무언가 활동을 한다면 그건 군에서는 작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작전에 들어간 거예요 어떤 작전이냐 대민 지원 대민 지원 구호 작전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 해병 1사단 소속의 이계 대대가 이 대민 지원 구호 작전에 투입되기 전에 원래의 근무지에 있었을 때는 지휘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병 1사단장한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해병대 사령관한테 지휘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병 2개 대대가 충청도 쪽으로 이동을 해서 작전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 지역의 군 작전 책임자는 54단이었어요 54단이었어요 그러니까 54단장의 예하에 파견된 거예요 일시적으로 배속된 거죠 이것을 군에서는 군 작전권의 전환이라고 표현합니다 군 작전권의 전환 그러니까 해병대의 군 작전권이 54단 육군 54단의 군 작전권으로 전환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작전권 작전 중인 군인이 작전 중에 사망을 했다면 그 사망의 원인과 책임을 주명하고 추궁할 때 작전권을 행사한 54단에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해병대에다 묻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사건 후에 수사권도 없는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실상 100여 명 가까운 100여 명 넘는 관계자들을 사실상 수사에 가까운 조사를 했다는데 이게 대부분 다 해병대 관계자들 인데 이건 수사권도 없는 자가 수사를 했다는 의미에서 직권남용이지만 동시에 이게 작전 중인 군인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그 작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54단을 중심으로 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해병대 수사단장이 54단장을 수사할 수 조사할 수 있었겠어요 군이 다른데 황당한 짓을 한 거예요 해병대 50 해병대 수사단장이라는 자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잘 몰라도 대령식이나 계급이 있는 수사단장이 이런 걸 몰라요 군 사망사건은 민간경찰에서 수사한다 그리고 해병대 2계대대는 54단에 배속돼서 작전을 수행했으므로 작전지휘의 책임은 54단장한테 있다 이런 기본을 모르고 조사를 해요 우리 군에는 군령과 군정이라고 하는 두 개의 시스템이 있어요 군령은 뭐냐면 작전지휘권을 군령이라고 부릅니다 군정은 군인들에 대한 인사라든지 보급이라든지 보급이라든지 하는 일상적인 행정이죠 이걸 군정이라고 그래요 왜 이 두 개가 나눠줬냐 왜냐하면 현대전은 육군만의 전쟁도 아니고 해군만의 전쟁도 아니고 공군만의 전쟁도 아니고 해병대만의 전쟁도 아니에요 전력이 수시로 합쳐져서 시너지를 내게끔 해야만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해공군 해병대를 다 통환할 수 있는 작전권 군지휘권을 어딘가가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합참이에요 합동참모본부 합참의장이 군령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반면에 평상시에는 육군은 육군대로 입는 옷도 다르잖아요 군화도 다른 방식으로 신잖아요 해군은 해군대로 공군은 공군대로 해병대는 해병대대로 인력을 보충하고 훈련을 하고 부식을 또는 보급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걸 군정이라고 그러고 육군의 일반 행정 책임자가 육군참모총장 해군의 일반 행정 책임자가 해군참모총장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령과 군정이 따로 돼 있어요 이 두 개가 어디서 하나로 합쳐지냐 국방장관한테 합쳐져요 그 위에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국방장관은 한편으로는 군령권자고 작전주의권자고 한편으로는 군정권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군으로 가면 군령은 합참의장 군정은 삼군참모총장 이렇게 해서 현장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군단 사단으로 내려가면 사단장 군단장들이 다시 합참으로 받은 군령과 참모총장으로 받은 군정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는 거죠 현장에서는 이게 불가피합니다 현대전에서는 그러면 해병대 2개 대대가 대민지원작전에 참여하라고 하는 이 작전 명령은 누가 내립니까 합참이 내리는 거예요 해병대 사령관이 내리는 게 아니고 합참의장이 상황이 이루어아므로 육군인 54단에 해병대 2개 대대가 배속해서 작전에 참여하라라고 군령을 내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2개 대대가 54단에 배속돼서 54단장의 지시를 받아서 작전을 할 때 이 해병대에 대한 지원 이건 누가 하냐 군정에 해당되는 이건 해병대 사령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이 현장에 나가서 우리 병사들이 제대로 장비 지원받고 하고 있냐 이런 걸 품고죠 그러면 지금 작전 중에 병사가 사망했잖아요 그러면 군령 개통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밝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장 지휘관인 해병대 2개 대대 대대장 그 위에 54단장 그 위에 이 모든 군령의 최종 책임자의 합참 그리고 국방장관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해병대는 2개 대대에 대한 군정 차원의 지원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해병대가 이 지휘 라인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안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54단도 조사해야 돼 54단도 수사해야 돼 그 외에 합참의 지시도 확인해야 돼 그러면서 해병대 쪽에 해병대 대대장들이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해야 돼 육군과 해병대를 동시에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국방장관 직속에 국방조사본부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해병대 수사단장 1개 해병대 수사단장 대령이 어떻게 이걸 다 지가 수사하고 조사한다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군령과 군정을 동시에 바라는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조사본부를 설정하고 이 조사본부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해병대도 조사하고 54단도 조사하고 합참도 조사해서 국방장관한테 보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군내 조사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조사 보고서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보고돼야 됩니까 국방장관한테 보고돼야 돼요 국방장관이 이걸 보고 한편으로는 군정개통으로 누구누구가 책임이 있으니까 행정조치가 필요해 라고 하는 것을 지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법적으로 군사망사건은 민간경찰이 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의 조사는 여기까지 이걸 전부 경찰에 넘겨 라고 하는 지시도 국방장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단장이 조사밖에 못하는데 이걸 사실상에 수사를 함으로써 직권남용을 한 데다가 이 보고서를 가져와 해서 국방장관이 보니까 이게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내일 마침 우즈베키스탄으로 갔다 와야 되니 내가 갔다 올 때까지 기다려 내가 갔다 와서 좀 더 이것저것 다 짚어보고 필요한 부분만 경찰에 넘겨 하고 지시했는데 이 자가 바로 넘겨버린 거 아니에요 항명 직권남용과 하명은 수사단장이라는 자가 저지른 거란 그것을 지금 이 자가 교묘하게 장관이나 또는 장관 윗선 청와대 대통령실 얘기하는 거예요 외압을 가했다 수사축소하라고 수사권도 없는 사건을 어떻게 수사축소 외압을 가합니까 경찰한테다가 외압을 가하는 게 아니면 그리고 경찰은 군 조사본부가 아무리 조사를 많이 해서 갖다 줘도 경찰 입장에서는 참고자료에 불과한 거예요 수사기관이 자긴데 수사권도 없는 강제수사권도 없는 군 내부에서 아무리 조사를 많이 해도 그거 믿고 그대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찰이 어디 있어요 다 다시 처음부터 하지 다만 참고자료인 거예요 경찰이 군내에 못 들어가냐 들어갑니다 영장 갖고 들어가면 들어가죠 못 들어가요 못 불러내냐 얼마든지 소환조사할 수 있어요 경찰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최상병 사건이에요 이와 별도로 외압을 가했다는 식으로 해서 공수처에다가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사단장의 주장이나 그 수사단장과 노란한 더불어민주당이 외압 의혹을 가지고 공수처에다가 고발한 것은 이 사건 전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수사권은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에 군정과 군령은 어떻게 구별되는지 그래서 작전 중에 사망한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는 그 군령 계통을 따라서 해병대가 아니라 현장지휘관인 해병대 2계 대대 대대장 그 위에 54단장 그 위에 합참으로 가는 이 군령 라인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기본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떠들어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 전체를 다시 정리하면서 작전권 작전권의 전환 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파견이라고 우리가 민간에서 보통 부르는 작전권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안 수사에 있어서 핵심이다 작전권의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달라진다 이걸 자꾸 해병대 차원의 문제로 보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이 점이 있어요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겁니다 지금 경찰이 하고 있어요 또 고발된 사건은 복수처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군이라고 하는 건 정기인사가 늘 있잖아요 9월인가에 그리고 당장 어쨌든 군인이 한 명 사망했는데 작전 중에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조치가 필요하잖아요 징계를 하든지 책임이 좀 큰 것 같으면 당장 보직을 안 주든지 하는 식의 뭔가 행정조치가 필요하잖아요 사법조치와는 별도의 행정조치를 누가 합니까 국방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이럴테면 경찰 수사는 사법적 처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지 않아도 군 내의 매뉴얼을 잘 지켰는가 불량 개통이 잘 지켜졌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혼선이 있었거나 또는 불투명한 부분이 있었으면 제도 개선을 빨리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있을 테니까 앞으로 태풍 안 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홍수 안 한다는 보장이 있냐고 그때마다 지금까지 해왔듯이 군이 대민 지원 업무에 들어갈 텐데 이번에 최상병 사망사건에서 뭔가 제도적 허점이 있었다면 밝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보완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게 국방장관의 의무예요 또 해병대 사령관이 잘못했는지 합참의장이 잘못했는지 54단장이 잘못했는지 정말 현지에 있었던 해병대 대대장이 잘못했는지를 살펴서 거기에 합당한 행정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당장 진급 대상자였는데 이번에 이런 잘못이 있었다 그러면 진급 대상자에서 누락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억울하게 지금 책임자로 지목받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는 군령 계통에 있지도 않았다 그러면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군내에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럴테면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 잡아서 처벌하는 건 경찰의 일이지만 도둑마전 가장의 입장에서는 집에 이게 자물쇠가 제대로 안 돼 있었나 정보가 울렸는데 제대로 출동을 안 했나 이런 거 점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창문이 너무 허술했네 그러면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행정조치라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한 조사는 국방부 장관 산하에 직속으로 있는 조사본부에서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방장관이 그 조사를 보고 국방장관 권한해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서 수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면 도대체 어느 기관장이 정찰료만 검찰료만 쳐다보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국방장관으로서의 행정적 권한 내에서의 행동과 사법처리 문제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으면 그것을 갖고 오히려 질책을 해야지 제가 이번 최상병 사건과 관련한 기본적인 상황을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게 이게 군 내외 사망사건이라고 하는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접하는 사건이 아니니까 이게 수사권이 문재인 세력에 의해서 2년 전에 민간경찰로 넘어갔는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또 이 사안이 해병대 2계대대의 작전주의권이 54단 육군으로 전환됐는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팩트를 쭉 추적해보니까 대개 이런 식의 사건의 재구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종석 국방장관이 적기에 꼭 취해야 될 조치를 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민간경찰의 수사권을 넘겼기 때문에 군내에서는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도 수사단장이라는 자 박정훈이라는 자가 사실상 수사를 했잖아요 이거 못하게 했어야 돼요 수사 권한이 없는데 왜 수사를 하냐 못하게 했어야 돼요 이런 대목에 있어서 유정석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있으나 이 사건 자체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걸 특검으로 가지고 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의 행태가 전혀 사건의 실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오로지 대통령 공격 소재로 이 최장병 사건을 정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제가 갖게 된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핵심은 두 개입니다 군 사망사건의 수사권은 민간경찰에 있다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외압이냐 둘째 해병대 2개 대대의 작전주의권은 육군 54단에 있어서 해병대의 책임이 아니다 이것은 합참으로부터 시작돼서 54단으로 거쳐서 현장 대대장으로 간 이 군령체계의 책임을 묻는다면 그 군령체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해병대 차원의 수사는 불가능하다 해병대 차원의 조사도 불가능하다 이것은 육군과 해병대가 같이 관계되어 있는 사안이므로 국방부 장관 직속에 조사본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수사단장이란 자가 월권을 하고 직권남용을 하고 항명까지 한 거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정쟁화된 거다 이 정쟁화에 박정은이란 자와 손잡고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여기까지 온 거다 이 점을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최상병 특검 특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지금까지 13번의 특검이 있었습니다 13번의 특검 김대중 때부터 시작된 특검입니다 첫 번째 특검은 온로비 사건 특검이었어요 온로비 사건 그때부터 13번 동안의 특검이 있었는데 한 번 예외 없이 이 13번의 특검은 다 여야 합의했습니다 왜 여야 합의를 했을까 그냥 모양 좋게 하려고 국회 통과 쉽게 하려고 그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이재명이가 불쑥 들고 나온 처분적 법률 이거 위헌 소지가 높다 입법부가 행정권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위헌 소지가 높은 발언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한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특검도 그거예요 특검은 말이죠 일단 법이 통과가 되면 특검에 임명되는 자가 수사권을 갖습니다 강제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을 가져요 공소 유지까지 재판 내에서 공소 유지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건 행정적 집행 권력을 대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법이라고 하는 이 행정 집행을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입법부에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권분립에 심각한 충돌이 있는 거예요 입법부는 법을 입법하는 것이고 행정부는 집행을 하는 것이니까 아무리 하고 싶어도 입법부는 직접 행정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상권분립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특검이라고 하는 제도가 사실은 유럽 선진국과에는 특검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어요 유일하게 있다면 미국인데 미국은 우리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같은 대통령제지만 정치 문화나 제도가 굉장히 달라요 또 미국에서는 특검 임명권은 야당한테 안 줘요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그야말로 공정한 신뢰성이 있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해요 그러니까 그게 미국의 특검하고 전혀 맥락이 달라요 그리고 아예 유럽 선진국가들에는 특검이 없어요 이상한 제도가 지금 한국에 들어온 건데 그러니까 이게 상권분립에 입법과 사법의 분리에 입법과 행정의 분리에 심각한 갈등과 충돌이 있는 거예요 위법부가 법 만들어서 직접 수사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임명한 검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래서 특검을 발동할 때는 엄격하게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동안 여야가 13번의 특검을 발동하면서도 지켜왔어요 지급들이 생각해도 이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두 가지가 뭐냐 경찰의 수사나 검찰의 수사 또는 공수처의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끝났는데 여전히 의혹이 많고 국민들이 납득을 못한다 그럴 때는 특별검사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 번 하자 그래서 지금껏 경찰 수사 검찰 수사 진행 중에 특검 발동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여야 합의예요 여야 합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대통령이 소속해 있는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합의는 사실상 여당이 합의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 뜻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별검사가 행정권의 일부 침해가 있더라도 그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합의를 해줌으로써 사실상 대통령도 양해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그러한 비상상황을 입법부와 행정부가 다 양해했으니 한 번 해보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야 합의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13번의 특검이 전부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게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원리적인 고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3번 모두 여야 합의했고 그다음에 진행되는 경찰 검찰의 수사를 충분히 지켜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됐을 때 국민적 지지하에서 특검을 간 겁니다 그럼 이번 특검은 어떻습니까 여야 합의했습니까 여야 합의 개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단독 강행 처리해버렸잖아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집권당이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라도 이 입법 폭주를 막아주세요 안 할 수 없잖아요 두 번째 지금 경찰이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꽤 됐어요 그다음에 공수처도 그동안 다른 사건 때문에 못했다고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관련자 소환을 해서 수사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더 지켜보고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보고 그런데도 국민들이 도저히 이거는 납득이 안 된다 경찰의 수사가 너무 미진하고 검찰이 자꾸 자기 편 감수하려고 덮기만 했다 이런 의혹이 여전히 있을 때 그때 국민적 지지를 받아서 여야가 특검을 의논하고 그렇게 되면 여당도 이거는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서 특검 합의해서 갈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여당이 먼저 대통령한테 이러이러 함으로 특검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라고 대통령을 설득하고 대통령도 여당까지 그렇다면 그렇다면 특검으로 갑시다 이렇게 되어 왔던 거예요 이 특검에 최소 필요한 두 가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게 이번 최상병 특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특검 통과된 직후에 대통령한테 거부권 건의하겠다고 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실에서도 이거는 특검의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거부권 시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대통령이라고 좌파들이 딱지 붙여서 공격할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대통령의 운명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고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시가 법치를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하는 폭주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담이 많이 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이것을 바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